천천히 입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KPM에 안내해주시고요 잡지콕터 포지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XM은 작년에 대비한 2인조 보이그룹으로 시선을 뗄 수 없는 무대면으로 10대 소녀팬들의 전통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주황동 포지타임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나도 멋진 분 저희는 MXM입니다 우측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XM 여러분들 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브랜뉴!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MXM의 임영민, 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렸고요 이번에 드림 콘서트에 처음 참여하게 되셨다고 소만이 어떠세요? 사실 저희가 MXM을 준비하면서도 그 대비를 하면 드림 콘서트에서 무대를 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좋은 기회 저희가 이 무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쵸, 꿈의 무대죠 드림 콘서트는 그렇다면 오늘 어떤 무대 혹시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보여드릴 무대는 두 번째 MXM 타이틀인 다이아몬드 걸인데요 저희가 다이아몬드 걸의 노래가 신나고 세련된 고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니까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세련되고 멋있는 부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한 팬들의 응원으로 데뷔도 하고 이렇게 드림 콘서트 무대도 서게 되셨는데 팬들의 응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응원이 있으신가요? 어, 이제 저희가 다이아몬드 걸 응원법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쉽고 따라 부르셔서 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 많은 K-POP을 사랑해주신 분들도 쉽게 따라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 소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명민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What's up, girl? 이명민 김덕영 MXM 사랑해 아우, 너무나 화려하네요 네, 응원은 팬분들만 해주시는 거 네, 저희는 열심히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XM 여러분들은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닌가요? 네, 다시 한번 저희 MXM 저희 MXM이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드릴 거고 더욱 더 발전하고 팬분들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멋진 가수가 되는 모습을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XM이었습니다 네, 좌측으로 태생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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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